그럼 우리가 일단 건축을 해야 되거든? 이거 보라색깔 나무를 찾으러 가야 되는데 J를 누르면 저기 아래 보라색 지형이 있단 말이야 저기서 캐면 될까? 저게 이 나물까? 아 그래? 가자 어 뭐야! 어 뭐야! 안녕하세요! 저는 나무를 캐러 갈까 합니다! 아 네! 아 네! 잠깐만요! 네! 말씀해 주세요! What was your name? 중력입니다! How are you enjoying this part of Isla Kaysadilla? 어... 번역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이 부분은 어떻게 즐기고 있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인지 안나와요 쯧 쯧 쯧 쯧 아... 너무 잘 즐기고 있는데 재료 4개가... 너무 잘 즐기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혹시 제가 하나 질문해도 되나요? 예스... 어... 제가 방금... 그... 알... 바운티에서... 음식... 재료를 4개를 가지고 3개를 만드는... 음식 퀘스트를 받았는데... 제가... 밀과 빵과 토스트와 아보카도를 합친 아보카도 토스트를 만들었는데 아직 승인이 안되더라구요 이게 승인이 될 수 있을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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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아... 그럼 마저 질문 계속 들어보죠 너무 좋아해요 예... 그럼 마저 질문 답변해보겠습니다 뭐... 당신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소한... 춘식이와의... 추억입니다 음... 다음 질문 가장 소중한 기억은 무엇입니까? 가장 소중한 기억은 무엇입니까? 오늘... 새로운... 새로운 분들과... 어... 다른 나라의... 욕을 배운게 너무 새로웠어요 과거에 무엇을 했나요? 과거? 어... 과거에는... 방송을 했어요 마인크래프트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미래에 대해 무엇을 기대하는가... 이 서버에서요 아니면 제 개인적인거요? 예쓰 부자가 되고 싶어요 음 그리고 집을 짓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나요? 그들을 구하기 위해 얼마를 지불하시겠습니까?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전 재산의 10%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 바운티 완료되는거 맞죠? 약속한거에요 저희?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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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어? 뭐야 마을 주민 아니야? 마을 주민? 뭐야? 얘도 탈 수 있나? 밤에 얘네들 나오네 아 운영자님이야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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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